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결 대결 미신분 강했으니 한번 다시